너 아침마다 조깅하더라? 힘들지 않아? 나.. 나 실은 달리기 했었어. 마라톤. 정말? 그랬구나. 대단하다. 난 체력이 저질이라 30분만 뛰어도 완전 숨자던데. 그래서 이렇게 춤을 못 추나? 춤은 나도 못 추는 걸 봐. 난 뭐 거의 로봇? 그래도 넌 애들이 노래 되게 잘한다던데? 그럼 뭐해. 첫 미션엔 노래가 없는걸. 혼자 연습은 한다고 하는데 대체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겠고. 멘붕이야 진짜. 자 그럼 우리 내일부턴 같이 연습해볼래? 정말? 좋아.